자면서도 돈 버는 방법 열가지 1. 정기예금이나 금융상품을 통한 통장이자 2. 월세, 에어비앤비 등의 임대 시스템 3. 유튜브 쇼치 영상 조회수, 제품 판매 4. 인스타그램 광고로 아이템, 노하우 판매 5.20페이지 정도의 전자책 제작 판매 6.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커머스, 프랜차이즈 7.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묻어두기 8. 카카오, 라인 등의 이모티콘 제작 판매 9. 온라인 강의 제작 후 판매 10.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에드포스트